안녕하십니까 이리티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왔습니다. 바로 여기 계곡형 하천인데요. 여기서 과연 어떤 물고기가 있을지 저와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오오오оп 피라미한 마리. 아 갈견미. 갈견미. 아 여러분들. 여러분들 갈견미입니다. 갈견미 오오. 떨어졌으면 Magigata 갈견이 한 마리 입니다. 갈견이 한 마리. 오 이거 봐라 우와 뭐야 이야 대왕 발견이래 역대급 최대한 역대 최대한 와 와 돌멩이 수석수석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와 대박 와 와 이거 봐요 와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와 대박입니다 야 이게 돌을 뒤지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서 나왔어요 와 대박 와 이렇게 크냐 와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자 여기 물 한 번 닦아줄게요 진짜 엄청 커요 오 헤엄친다 헤엄친다 오 계곡이라서 오 오오오 와 대박이에요 와 와 진짜 큰 녀석이 잡혔어요 와 오오오오오오 와 대박입니다 와 엄청 큰 갈견이 함수 잡았습니다 자 우리 갈견의 친구 예 집으로 가셔야 합니다 자 조심히 가요 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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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 날이 모였어요 야 뭐예요 세쿠미꾸리 세쿠 세쿠미꾸리 세쿠미꾸리 세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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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쿠미꾸리 세쿠미꾸리 봐요 손바닥만한 세쿠미꾸리예요 와 엄청 큽니다 엄청 커 야 진짜 큰데요 야 손바닥만한 새코미꾸리 어 근데 엄청 잘 먹었나봐요 엄청 통통해요 와 진짜 대박입니다 이렇게 새코미꾸리 보기가 되게 힘든데 와 이렇게 새코미꾸리가 다 있네요 와 진짜 대박이야 우리 새코미꾸리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새코미꾸리 집 갈게요 빨리 간다 빨리 간다 오늘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요 오 새코미꾸리 엄청 큰 거 잡았고 갈경이도 엄청 큰 거 잡았습니다 뭐 하지만 그 이외에 특정 짓는 어정 같은 거 발견하지 못했고요 뭐 빠가사리 퉁가리 뭐 메기 요런 종류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렇지 못했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이고요 오늘은 날이 많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저기 위로 한번 또 탐사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위티비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